이 레그레이즈는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동작으로서 복부, 하복부의 대표적인 동작입니다. 누워있는 상태에서 운동이면 반정도 손을 낀 상태에서 천천히 바닥을 내렸다가 한 45도 정도에서 복부의 편찬감을 느끼고 천천히 발끝을 머리 뒤로 넘긴다고 해서 천천히 돌리는 겁니다. 호흡은 내릴 때 호흡 들이마시고 호흡 내쉬고 천천히 많이 내리시록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초보자일수록 45도, 50도, 45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운동하시면 됩니다.